어? 요것도 들어와졌네요. 후니님꺼. 접속해놓고 일단. 아! 뭐야 이거? 이거 싫어합니까? 디스커넥. 지금 백호섭 대기열 있어? 있어? 지금? 안타까워서 누를 수가 없다. 튕긴 거야? 들어오자마자? 아, 이 상태에서 캡평해? 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조심해. 누르지 마. 기다려. 기다려봐. 되면 될 것 같아. 들어오지마. 기다려봐. 디스커넥티드. 역사상 최초로 디스커넥티드. 이게 되네. 이게 돼. 스탯도 맞아. 대박이다. 안 누를게. 이거 누르면 튕길지도 몰라. 꺼질지도 몰라. 어, 지린다. 야, 이렇게 캡평을 해야되냐? 이거. 야, 오지네요. 최선을 다합니다. 땡겨. 확인 안 누르게 조심할게요. 일단, 본캐릭부터 보죠. 누르면 안 돼. 호선본캐. 옳지. 호선 인형까지 맞춘 상태에서 지금 세계일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캐릭터만 살짝 봤을 때 세계일주하고 100호까지 있는 거 보니까 4천억 맞추는 거 하고 동시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4개를 동시에 하지 말라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첫 번째 세계일주. 두 번째 전설장수 맞추기. 세 번째 환생해서 네 번째 4천억 맞추기. 이거 4개는 동시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4천억 맞추는 거 하고 세계일주하고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 같아. 본캐릭 만렙도 아직 못 찍었는데. 이런 멘붕 오죠. 뭐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 고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멘붕 오게끔 생겼다. 난이도가 좀 높다.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면.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얼술 잡고 계시네 지금. 얼음나무 아니면 얼술 잡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음명사 250만랩. 각성 내고. 김유신. 조선 쪽에는 김유신하고 미실 맞추러 넘어왔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근데 왜 다른 국적으로 안 넘어가고 계시지. 세계일주를 기왕 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빨리 끝내시든가. 김유신하고 미실 1렙 찍자마자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시지. 왜 안 넘어가셨을까. 모르겠네. 각성 아르주나. 이거 광목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백호하고 아르주나로 유추해 봤을 땐 무조건 광목이고. 개봉비도 광목천왕 지망생이라는 거를 대변을 해주죠. 뭐 요정도입니다. 광목부까지 있네요. 광목부가 벌써 나왔네. 이거. 템 세팅 라인업이 좀 이상하다. 이거 광목부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돈 아깝네요. 백호 쪽에다가 조금 더 백호 레벨업 하실 거면. 힘을 실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거. 일단 호선인형으로 사냥하시기 때문에. 250 운명사 이해는 가나. 이래서 내가 세계일주랑. 4천왕이랑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야. 딜러가 뭡니까. 호선인형도 됐다가. 백호도 됐다가. 그죠. 지금 그런 상태 같거든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일단. 질문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땡겨님. 저는 땡겨님 방송 항상 자주 보고 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캐평을 내려가고요. 지금 풀포텍 광목천왕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호선 이후에 대만에서 조선으로만 세계일주 첫걸음을 뗀 상태고. 호선 이후에 세계일주 하겠다. 거기까진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다 같이 백호래법을 하겠다. 이게 껴버리니까 지금 그게 힘든 거야. 그러면 안 돼. 원래는 조선, 중국, 대만 이렇게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손병값과 귀석값이 최근에 사악해도 너무 사악해서. 아, 지금 손병이나 귀서 같은 거를 죄다 거상지전을 사냥을 통해서 벌어가지고 충당을 하시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비추입니다. 일단 캐시 정도는 그냥 캐시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멘붕 포인트 두 번째 멘붕 포인트가 나온 거죠. 게임사에서 캐시, 즉 현금을 써서 구매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거상지전으로 다 땜빵을 칠라니까. 여기 써있잖아. 손병가격이 5억이 넘고 귀서가 3억 5천이 넘는다. 이거 두 개 합치면 하나당 5.5억, 3.5억 이렇게 잡으면 9억이죠. 9억. 초보 입장에서 만렙 캐릭 하나 찍으면 15억에서 20억 사이 나오는데 9억. 그럼 만렙을 한번 찍었을 때 손병 기껏해야지 뭐 몇 장 사고 귀서 몇 장 사고 이러면 끝나죠? 캐릭터 성장 빨빨리 해가지고 기립 맞춰야 될 돈인데 그 돈이 죄다 손병하고 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래서 초반 캐시템 정도는 그냥 캐시로 사시는 게 저는 여기까지는 무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거상지전으로 다 땜빵을 치겠다. 그럼 성장이 너무 느려. 지금 주 김유신과 미실만 뽑고 호송따 가면서 그냥 지금 뭐야. 사천왕하고 세계일주 동시에서 멘붕 왔는데 거기에다가 캐시템까지도 전부 다 사냥해서 메꾸라니까 이게 야 답도 없는 거야 지금. 앞에 상황 두 개 겹친 것만 해도 딜러가, 메인 딜러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멘붕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캐시까지 벌어가지고 돈이 100호에다가 들어가야 될 돈이 자꾸 엉뚱한 대로 세니까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정말 이제 악재, 악재가 다 겹친 거지. 이거 봐봐. 근데 목표는 빨리 광목천왕을 뽑고 싶은 게 정말 큰데. 그러니까 목표와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미안해요. 목표와 행동이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목표는 빨리 광목천왕을 뽑고 싶다고 써 있는데 행동은 정작 빨리 광목천왕을 뽑고 싶은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빨리 광목천왕을 뽑고 싶은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손병, 귀서 그런 거 다 현금으로 밀고 캐시로 빨빨리 밀어버려. 그러니까 손병 같은 것도 해봐야 2만4천 그냥 뭐 술값도 아니지 요즘에는 그런 거는 한번 투자되면은 영구적으로 가는 건데 10만원, 15만원 다 꽂아 밀고 그 다음에 광목천왕을 뽑고 싶다. 지금 백호 랩업 할 때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기린 만들어야 돼. 기린 만렙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백호 그때까지 쩔경 먹여가지고 백호 220 뭐 이정도까지 크면 그때 가서 백호 다시 키워도 돼. 기린 만렙 찍은 다음 풀포택 광목이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린 만렙을 찍고 나서 백호 랩업을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지금 백호부터 느신 이 선택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광목천왕을 빨리 뽑고 싶다. 이 목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선택이지 않았나. 그래 이제라도 백호템 다 갖다 팔고 백호 무기 이런 거 다 팔고 광목부 파시고 전부 다 기린에다 꽂으세요. 뭐 어차피 백호가 만렙을 찍어야 되는데 백호 쩔경이든 뭐든 간에 백호가 만렙 찍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래서 뭐 기린을 먼저 만들든 나중에 만들든 뭐가 다르냐. 어차피 뭘 먼저 하든 똑같은 거 아니냐.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뭔 소리냐면 기린을 만렙을 찍었잖아 일단. 그러면 그때 가서 풀포템 받고 싶다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풀포템을 받는다고 쳐도 그때까지 백호가 쩔경을 먹을 거 아니에요. 단 것도 달 거. 그럼 한 220렙 이렇게 된다고 레벨이. 215, 220렙. 그쯤 되면 생각보다 남은 구간이 확 줄어들죠. 거기다가 기린은 만렙을 찍어놨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확 된단 말이야. 신수 백호하고 기린하고 둘 다 만렙 찍겠다는 생각하고 기린 만렙 찍고 일단 기린 주막에 박아놓은 상태에서 백호 하나 만렙 찍겠다는 그 마인드하고 동기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원동력이 다르지. 파워가. 출력이 달라지는 거야. 기린 만렙 찍어서 주막에 이르고 자고 있어. 이 만렙 기린 자고 있어. 그럼 백호 만렙이 얼마나 찍고 싶겠어. 그게 다르다는 얘기라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기린을 먼저 만렙을 찍으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전혀 안 똑같아. 신수하고 기린하고 뭘 먼저 만렙 찍든 안 똑같다고. 기린 몸값이 그만큼 세니까. 기린 신수 4개가 들어가니까. 기린 만렙 찍었으면 일단 4천왕은 3분의 2 이상은 나온 거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1번 질문. 그대로 기린 뽑을 때까지 조선에서 호송따 가면서 돈 모으면서 기린 뽑고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테크 다 말씀드렸죠. 기린 뽑기는 3개일주 다 맞추고 대만에서 기린 뽑고 가는게죠. 그러니까 이게 4천왕하고 3개일주를 같이 하면 이렇게 멘붕이 옵니다. 근데 이미 4천왕 3개일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빼박이야 늦었어. 일단 4천왕 접어놔야 돼. 3개일주를 시작한 상태에서는 일단 3개일주 먼저 끝내는게 맞구요. 100호를 창고에 넣으세요. 100호를 창고에 넣든 아니면 그냥 쩔경을 매기든 간에 100호 신경을 쓰지 마세요. 무조건 3개일주 빨리 끝내는데 다 몰빵합니다. 뭐 전직랩 이런거 생각하면 안돼. 분명히 목적이 풀뽀텟 광목천왕 빨리 나오는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행동이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수들 무슨 뭐 뽀텟을 생각한다. 전직랩. 그거는 앞뒤가 안맞는거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다 칼전직. 다 때려. 빨리 세계일주를 하루 이틀 내에 다 끝내야 돼. 다 끝내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기린을 키우든 백호를 키우든 뭐 본캐릭으로 호소. 저기 호송딱 하면서 기린 몸값을 벌든 뭘 하든 간에 일단 기린 몸값 벌어야겠죠. 호선인형을 사냥하면서.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세계일주 먼저 끝내시는게 맞다는거.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타겟팅을 할 때 여러개를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해야 돼. 풀버텍 광목 그거 하나만 해도 개빡세요.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몰라. 근데 거기다가 전설장수 생각하고 무슨 저기 손자병법 값 벌어야 되고 거기다가 세계일주 해야 되고 야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수능 봐가지고 수능 만점이 목표야. 수능 만점이 목표인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그런거 있잖아. 요리사가 돼가지고 난 뭐 유명한 셰프 누가 있어. 이현복 셰프의 수제자도 될거야. 수능 만점이 목표인데 이현복 셰프 따라가가지고 나는 그쪽도 잘할거야. 또 반대로 뭐 난 프로게이머도 될거야. 난 페이커랑 같이 게임해야지. 이런거야 지금 느낌이. 그러면 안돼. 무조건 하나만 딱 타겟 그 왜 예전에 영화 뭐 뭐야 주유소 습격사건 보면 유호성이 아시나? 뭘 요즘 분이 아시나 모르겠어. 한놈만 팬다 그러자. 한놈만 패세요. 한놈만. 초보분들은 꼭 한놈만 패세요. 그리고 전설장수 세번째 질문 전설장수 머릿속에 지웁니다. 일본은 광복 유저가 굳이 갈 필요가 어? 맞는 말입니다. 계획차 안 맞출거면 굳이 갈 필요 없구요. 5번 조선에서 미실 김유신 중국에서 발석과 류방 항우 오행기 어 뭐 오행기 까지 괜찮은거 같구요. 전설장수 머릿속에 지우구요. 음 발석과 그리고 5-1번 마지막 질문인데 발석과 개조를 하면 수속성으로 속성이 바뀌어서 광복 유저에겐 개조를 시키면 안된다? 쓰읍 그니까 말하자면 그런거거든요. 광복천왕이 지금 풍속성이고 주로 광복천왕이 잡는 몹은 뇌속성이기 때문에 발석과 개조를 하면 수속성이죠. 수속성은 뇌속성한테 약하니깐 그래서 발석과 개조를 안하는게 낫다. 왜냐면 개조를 안하면 수속성을 안달고 그냥 무속성인 상태로 남으니까 왜냐면 수속성인 개조발석건은 뇌속성 몹들한테 얻어맞을 때 20%의 추가 데미지를 더 받으니까 그런 뜻인데 뭐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 내가 거기까지 계산을 해보진 않아서 이거는 광복 유저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광복 유저분들 뭐 여기까지 신경쓰고 게임합니까? 나 잘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까지야 신경쓰나 싶기는 한데 정말 광복 스페셜리스트들의 그런 조언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내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런 부분은 원클보다는 다클라 오클라 돌리시는 분들한테 막 백안기 오클 이런거 돌리시는 분들 얘기라서 아 근데 잠깐만 광복 천황인데 오클라 돌리는데 발석거 들어가나? 오클라 광복 유저 풀광목 끼고 안 들어가잖아 발석거 못 들어가잖아 광복 들어가고 개봉비 들어가고 그치? 그럼 개조발석거 저 얘기는 어디서 나온거야? 원클라인데 뭐 거기까지 신경써야지 원클라 유저가 신경쓸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럼 3클라? 광복 3클라 유저가 뭐 얼마나 된다고 앞뒤가 안 맞는데 뭐지? 알 수가 없네 아 뭐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니까 말하자면 그 그 연구 자료인거지 그니까 그게 저게 실제로 이제 광몽주연 발석거를 개조발석거로 개조를 안한다 이게 막 모르겠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느낌 자체가 아 뭔가 좀 극도로 너무 지나치게 연구를 많이 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네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캡형 영상 올라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여기다 왈가알부를 못하겠네요 스페셜 광복 유저가 아니라서 백안기 삼클 유저인데 발석거 안 씁니다 저봐 백안기 삼클 돌리시는 분들도 풀광목이나 아니면은 뭐 풀 다문 변다문 아마갑투 뭐 이 정도 세팅하신 분들은 만화가 6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백안기 주로 세부대까지 잡거든요 백안기 세부대까지 잡으면 안써 그거 미실같은거 넣지 그렇지 않? 그죠? 맞죠? 미실같은거 넣어가지고 그걸로 다 땜빵을 치겠지 발석거 안 넣지 발석거 만화회복하는 그 시간이 클탐에 영향을 미쳐서 아무리 생각해도 회의적인거 같아 화이팅! 본인님 아 힘들었다 오늘 캡형